네 이웃도시 지금 원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상입니다. 원주 지금 113번째 확진자 발생했습니다. 코로나 확진자 발생. 원주 113번째. 자 원주가 지금 그 시내버스까지 지금 운행 감축에 들어갔습니다. 원주 시내버스 운행 감축. 원주 113번째 환자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원주 갔다 오시는 분들 좀 조심히 갔다 오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. 또 원주에 자가격리 중인 40대가 무달이탈해서 또 고발. 고발 조치당하는. 아무튼 지금 원주가 지금 상당히 비상입니다. 코로나 이웃도시 원주 코로나 비상. 제철시 현재 코로나 이웃도시 원주가.